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 중앙아시아의 로마로 불렸던 도시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은 즉한 이 도시까지 한국 유학생들이 진출한 이유는 물론 의대 때문입니다. 사마르칸트 의대 역시 한국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는데요. 의대 탐방을 왔다는 먼 나라의 이방인들을 아주 극진히 환대해줬습니다. 학교에 소중한 보물을 보여주는가 하면 안내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일제에 일어나 이해를 표합니다. 학교에 대한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사이인신청을 받았을 때 모든 분들도 대관자지님과의 인증을 받았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기원은 학교에서 대학자를 필요한 비롯을 받았다. 하여 학교에의 그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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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받았다. 한국 학생을 유치할 목적에 실습실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하는데요. 현재 이 의대엔 25명의 한국 유학생이 재학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을 위한 반이 따로 만들어져서 영어 통역자를 대동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뿐 아니라 생활도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교직원의 안내로 한국 학생이 묵고 있다는 기숙사를 찾았습니다. 모두 한 유학원을 통해서 4년 과정에 학사 편입을 했다는 학생들. 기숙사에서는 이들에게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급식 메뉴도 대부분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분명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유학원에 수업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졸업할 때까지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낸다고 합니다. 사귀를 낸니까 확실해서 4년 내에 졸업을 시켰어요. 공간 안 해도. 공간 안 해도? 그런 경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요금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학원 끌고 와서 넘어갔거든요. 현지 학생들은 되게 빡세는데 저희는 조금 복지 준비하라고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7, 80년대 미국인이 한국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60년대 미국인이 한국 와서 근무하는 거와 여기 외학생으로 왔거든요. 유학생 한 명이 갑자기 전화를 건넵니다. 기숙사를 관리한 날엔 유학원 관계자였는데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기숙사에 들어왔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의대 입학은 물론 재학생 관리까지 한다는 문제의 유학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은 유학원의 주소를 찾아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학원이 아니라 치과입니다. 치과 원장이 유학원 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부재 중인 원장 대신 직원에게 입학 상담을 해봤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8월 초까지 16주 수업을 했거든요. 아, 16주 수업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생물과학하고, 러시아과학을 해봐, 기초를 여기서 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조건부로 합격된 애들은 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마치고 최종 합격을 줄 거예요. 매달 얼마 정도? 한 300정도 예정하세요. 한 달에? 주 고객의 의사들이다 보니 유학원 광고도 주로 의사협회지에 낸다고 합니다. 동호사님의 의사인 분들이 많이 붙이 싶어요. 그래서 닮은 의사자녀 분이 많이 보내신 편이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태어라, 태어라 기다릴 수가 없고 의사는 꼭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라이센스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 후적고 못 살고 우리나라 한 80년대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가겠어요. 결국은 의사 되기 힘들어하니까 뭐 한 몇 년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우리 왜 시골에 무슨 절에 왜 들어가겠어요. 이 유학원을 통해 우즈벡 의대로 유학을 갔다가 목표한 대로 의사가 된 지수 씨. 그 해 20명의 사람들이 이 유학원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입학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면접관들이 우즈벡 의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대학 평생교육원 교수들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쪽에 입학 권한을 전혀 준 적이 없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때 평생교육원에서 몇몇 교수님들을 껴서 대대적으로 입학식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런 느낌을 갖게 사실은 그거를 학교 본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입학이 결정된 20명의 학생은 유학원 대표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오리엔테이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 후에도 유학원 측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지수 씨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또 학교에 들어가서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5천만 원을 내게 했어요. 도네이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네이션도 실제로 없더라고요. 다 치과 먹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5천만 원 줬으면 어쨌든 얘가 소개비 쪽으로 해서 5천만 원은 우리가 날렸다고 생각하고 2, 3, 4년은 등록금이 싸니까 등록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니자 했는데 못 나가게 막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나가서는 못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해서 유학원에서는 계속 압력을 줬죠. 왜 자기네들이 로비하는 측을 해서 졸업할 때 이 사람들은 면허번호를 못 주게 해라 다른 면허장을 줘라 그렇게 해서 국시원에서 인정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이 테이블 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학원이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했던 의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타슈켄트 의대에서 쫓겨난 후 유학원은 사마르칸트로 무대를 옮겨 여자리 유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의대의 경우 통역을 대동한 수업 허술한 학사관리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그건 누구보다 유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것도 그게 아니게 이게 너무 사회적 이슈가 되네요. 한국에서도 애들 가서 공부도 못하고 졸업증만 받았거든 여기서 늦었다고 하면 그거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많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런데 한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던 우즈벡 의대 관계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다 이런 질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다른 학생들과 예정자 한국학생들이 여러가지 한국학생들과 한국학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